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욱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오늘 저는 루트바이탈 제품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려고 합니다. 루트바이탈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요. 샴푸와 헤어팩 그리고 앰플까지 이렇게 3개가 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앱솔루트 헤어케어 제품의 리뉴얼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 앱솔루트 헤어케어 세트도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었지만 이 루트바이탈 제품은 여기 보시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4주 동안 써봤고요. 두피의 가려움증이나 기존의 각질 같은 게 많이 없어졌고 지금 드라이를 일부러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안 한 상태인데 기존에는 머리카락이 축 쳐져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간단하게 머리만 말려도 이렇게 모발에 힘이 생겨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생기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탈모가 꽤 심한 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희끗뒬끗한 거 보이시죠? 남성들이 주로 M자 탈모가 있는데 저도 M자 탈모가 있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마 라인은 유지하지만 이렇게 가르마 있는 부분 이쪽이 수치 적어져서 머리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이 제품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바로 체험단 신청을 해서 미리 4주 동안 써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새로 났냐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비까지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머리카락이 새로 났냐고 물어보시면 거기에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확실하게 효과받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피 케어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피 케어가 잘 되니까 머리카락이 일단 빠지는 게 많이 줄어들었고 머리가 가렵다거나 머리 두피에 뭐가 난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되고 저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머리카락이 이렇게 간지럽고 뭐가 자꾸 나니까 그것들을 이렇게 막 긁고 이러면 또 이렇게 하얗게 각질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었는데 이 제품을 쓰고 나서는 그런 증상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제가 머리를 감고 나면 감을 때도 빠지겠지만 감고 나서 말릴 때 이렇게 수건으로 탁 털고 나면 어깨에 머리카락이 막 떨어져가지고 이걸 간지러워서 이렇게 털어내곤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을 2주 정도 썼을 때 머리카락이 어깨에 떨어지는 게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지금 4주를 쓰고 나니까 제가 한번 시험 삼아서 세면대에다가 잘 보이게 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머리카락이 2개에서 3개 정도만 빠지는 거예요.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 이 머리카락 빠지는 게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통계 자료를 봐도 평균 60% 이상 효과를 봤다고 하고 많이 효과 보신 분들은 90% 이상 머리 빠지는 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적어도 저는 60% 이상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감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루트바이탈 샴푸를 사용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샴푸는 일반 샴푸와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 샴푸가 두피에 있는 각질들을 많이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감지 마시고 이 손끝을 이용해서 두피를 마사지를 해주시면서 감으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루트바이탈 샴푸 같은 경우는 1회 사용만으로도 이 두피 각질이 많이 제거가 되니까 꼭 손끝을 이용해서 두피를 마사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루트바이탈 헤어팩 제품인데요. 이 샴푸와 헤어팩 제품은 워시오프 타입이라서 기존의 샴푸 린스와 동일하게 물로 씻어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헤어팩 제품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뿐 아니라 두피도 팩을 해주는 거예요. 기존의 린스나 트리트먼트는 머리카락에 사용한 제품이었지만 이 루트바이탈 헤어팩 제품은 머리카락과 두피에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짜야 돼요. 저처럼 짧은 머리도 이렇게 두 마디 짜니까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좀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처음에 린스하듯이 머리카락에 묻혀주신 다음에 샴푸와 마찬가지로 손끝을 이용해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두피도 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팩 제품은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머리에 묻히고 두피를 마사지한 다음에 바로 씻어내시면 안 돼요. 한 2분에서 3분 정도 머리에 바른 채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스크팩 붙인 다음에 바로 떼어내지 않으시잖아요. 똑같아요. 이것도 팩 제품이기 때문에 머리에 바른 다음에 바로 씻어내는 게 아니라 2, 3분 정도 유지를 하고 씻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샴푸하고 팩을 바르신 다음에 몸을 씻으시고 한 2, 3분 지난 다음에 헹궈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트바이탈 앰플 제품인데요. 저는 이 제품이 애터미 생모단수의 액기스처럼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제품은 워시오프 제품이 아니라 그냥 머리에 발라주시는 제품이고 두피에다 발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막 이렇게 바르면 머리카락에 많이 묻으니까 바르실 때 이렇게 길을 내주셔서 그 사이사이 두피에다가 직접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뒤에 보시면 오픈 클로즈라고 써 있어요. 이거를 오픈 쪽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왼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누르시면 앰플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 앰플을 고민되는 부위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한 번 짜서 이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마 쪽 라인이랑 정수리 라인 해서 T자로 많이 발랐는데 한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펌핑을 해야 되더라고요. 아마 고민 부위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많이 펌핑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다섯 번, 여섯 번 펌핑하는 기준에 매일 사용한다고 치면 한 열흘 정도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앰플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쓰시려면 세 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르신 다음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피 쪽에다가 톡톡톡톡 해서 흡수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은 머리가 많이 떡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드라이기로 말리시면은 조금 머리카락에 묻은 것마저도 다 날라가기 때문에 떡지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 샴푸와 팩을 하신 다음에 물기만 제거해 주시고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앰플을 발라주신 다음에 드라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품 세 가지를 저는 매일 사용을 했고 제가 효과 본 것은 첫 번째, 머리카락 빠지는 게 60% 이상 감소했다. 두 번째, 두피 가려움증이나 두피에 뭐가 나는 것이 많이 없어졌다. 세 번째, 모발에 힘이 생겨서 자연스러운 웨이브가 가능해졌다. 이 세 가지를 효과를 받습니다. 아마 더 사용하면은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모단수처럼 이 머리카락이 새로 올라오는 것도 기대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평생 이 루투바이탈 세트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기존의 앱솔루트는 단종이 될 거고 한방 샴푸나 스카이프 케어 샴푸, 또 옴무 제품도 있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탈머 고민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탈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루투바이탈 제품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루투바이탈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루투바이탈 헤어케어는 앱솔루트 테크놀로지와 동일한 전달 기술과 소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기술의 이름이 루투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품 이름도 루투바이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애터미 앱솔루트 제품 보시면 앱솔루트 헤어케어든지 앱솔루트 화장품이든지 또 앱솔루트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제품들은 그 안에 앱솔루트 코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앱솔루트라는 이름이 붙는 건데 이 루투바이탈 헤어케어 제품은 앱솔루트 코드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루투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다르냐면 앱솔루트 코드 테크놀로지는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미백, 주름 개선 이런 효과를 보는 코드들이고 이 루투바이탈 코드는 두피 쪽에 영향을 주게끔 새로 개발한 코드예요. 이 원리는 앱솔루트 코드 테크놀로지가 동일합니다. 소재와 그 소재를 전달하는 기술 이것이 합해져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루투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도 루투바이탈 코드와 이 전달 기술인 루투바이탈 테크놀로지가 합쳐져서 루투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라는 이름이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피 건강을 위해서 스마트 바이옴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마트 바이옴은 뭐냐면 이 두피에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말하는 건데 이 두피에 있는 미생물 생태계가 좋지 않으면 두피에 유해균들이 들어오고 쇼루지가 난다거나 각질이 생긴다거나 여러가지 두피 건강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이 탈모 케어를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두피 건강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스마트 바이옴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앱솔루트를 바르면 그 앱솔루트 코드들이 미백이나 주름 개선이 필요한 세포들에 달라붙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주잖아요. 이 루트 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는 루트 바이탈 코드가 모유두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모유두 세포란 모근의 가장 밑부분에 위치해서 모발의 성장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이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게 루트 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인 겁니다. 이 모유두 세포가 건강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 중에서 소재 기술인 루트 바이탈 코드는 세 가지 단계로 우리 두피를 케어해줍니다. 이 두피를 근본적으로 케어해줄 뿐 아니라 이 머리가 빠지는 것을 방어해주고 또 머리에 힘이 생기게끔 강화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쓰고 이 모발에 힘이 생겼다는 게 이 모두 루트 바이탈 코드 덕분인 거죠. 그리고 이 루트 바이탈 코드 테크놀로지의 전달 기술인 루트 바이탈 테크놀로지인데 앱솔루트 화장품과 동일하게 의학계에서 쓰이는 표적 기술을 응용해서 이 루트 바이탈 코드 성분들이 모유두 세포를 찾아가서 개선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이 전달 기술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100명이 모여있는 곳에 어떤 사람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럼 배달원이 와서 짜장면 시키신 분하고 그 사람을 찾겠죠. 만약에 짜장면을 주문한 사람이 배달원의 소리를 못 듣고 가만히 있으면 찾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짜장면을 시킨 사람이 제가 시켰어요 하고 손을 번쩍 들면 바로 찾아갈 수 있겠죠. 이 전달 기술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루트 바이탈 코드라는 성분이 모유두 세포를 알아보고 그것으로 찾아가서 직접 효과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달 기술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성분을 발라도 모유두 세포를 찾아가서 효과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량 대비 효과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전달 기술이 있는 앱솔루트 제품이나 루트 바이탈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용량 대비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앱솔루트는 이 소재 기술과 전달 기술을 통해서 과학 기술상까지 받았잖아요. 이 루트 바이탈 코드도 그거랑 동일한 수준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루트 바이탈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하고 이 기술, 특별한 기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는 샴푸를 할 때 조금 이렇게 시원한 청량감을 좋아해서 스칼프 케어 샴푸를 기존에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저희 이 루트 바이탈 제품 같은 경우도 이 팩이 그런 청량감을 주기 때문에 머리에 도포를 하고 나서 2, 3분 정도 유지를 하고 나면 머리가 개운하고 시원해요. 그 스칼프 케어의 느낌도 조금 느끼실 수 있고 기존에 앱솔루트 헤어케에서 느끼던 고급진 향도 같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프리미엄이라는 느낌이 드는 제품이고 탈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 제품 한번 구매하셔서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탈모가 진행되고 있지 않더라도 모발이 축 처진다거나 모발이 가늘어진다거나 또 평소에 머리가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두피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사용하시면 두피 건강을 챙기실 수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 올 탈모를 미리 예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주 2회 정도는 기존에 쓰시던 제품과 병행해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가격은 루트베이탈 세트가 52,000원이에요. 그리고 이 앰플만 3개 된 게 45,000원. 오늘부터 판매가 시작되니까 꼭 주문하셔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이 제품을 쓰고 제가 머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사촌 누나가 제 모습을 보고 머리 심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세히 보면은 막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아마 이 머리에 웨이브가 자연스럽게 생기니까 좀 더 풍성해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루트베이탈 제품 꾸준히 써서 탈모 고민에서 모두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루트베이탈 제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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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